유코의 앞으로의 꿈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꿈은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프로레슬링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소방관을 한다고 해서 아버님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프로레슬러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 참가자는 말이죠. 리투어니아 다 탤런트에서 최종 우승자. 봄 씨. 치아니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누구요? 치아니스트. 초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아니스트의 믿기 힘든 환상연주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치아니스트의 믿기 힘든 환상연주 지금 속에 뭐가 있나요? 안윤주가 없는 상태로 연주가 가능한 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가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연주가 여러분들도 좀 심해서 말을 좀 잊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좋아 와아 땡큐 좋아요? 아아아아아 저는 미카스, 그리고 2009년에 리투아니아에서 전국 24개 도시 공연을 승리를 하고 나서 한국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가 한국과 리투아니아의 외교 수립 2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사실 저희가 지금 가까이서 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자다가 나는 이빨 가는 거는 좀 알아두고 이빨 가는 거, 정말 연출하는 거 처음 봤어 고급스러운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완벽하게 음을 왔다 갔다 하는데 치아로 드럼의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표시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그 복귀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라미예요 아, 라미 아, 가짜, 강남이 가짜 씨야 아실 거예요, 우리 김연규 씨는? 네, 네 잘못되면 바로 빠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손톤 손이나 이런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하나 WoW X 3 Continue planting 각서를 딱 맞춰서 마치 녹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걸 좀 더 가까이 가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도 되는지 아 확인해주세요 아 우리 팬들과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로서 아 굳이 가운까지 갖고 왔습니다 제가 구강 카메라를 아예 갖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구강 카메라를 이렇게 캠프가 똑똑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구강 카메라까지 갖고 있을 거니까 자 선생님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의사사님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손님 없으세요? 아 오늘 제가 아 특별하게 아 그래요? E first of all E 아 여기 구애들 어 네